상봉이 상봉이 너무 많죠? 동강이에요. 동강이에요. 새로운 아이돌 있네요. 누구? 시원아. 카메라에 이렇게 톡 때려도 돼. 깨줄까요? 저희 유니폼 다 맞춰 입었는데 준호 형만 하는 색이에요. 오늘 리벨을 포지션 변경했어요. 선거주시eun. 스톱. 스톱. 컷. 수월호. 에이. 스톱. 컷. 스톱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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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여기 다 자는데요? 아 코본팀이요? 이 시즌에 뭐 하셨어요? 운동? 운동? 시즌에 뭐 하셨어요? 방에만 있었죠 뉴스타 못 봤으면 저는 맨날 방에만 있었는데 집에서 새로 간 취미생활 같은 거 없어요? 집에 잘 안 갔어요? 저 맨날 산 가고 런닝 그리고 센터도 좀 가고 운동한 척 하네 자기를 코로난데 산을 갔어? 아니 거기 청정 제약이에요 저희지 거기서 산 너는 청정이 아니잖아 계단차기 하는데 허벅지 저는 만화책 뭐 봤어요? 진격의 거의 다 7개의 대제 4개의 대제 진격의 거의 그런 거 그리고 저 배그 배그 하자 10분 진짜 못해요 배그 형 세벨 1이에요 실버? 근데 지금 상승 결론은 뭐야 실버 그러니까 이제 조만간 이제 조만간 팀들이 빨리 죽으니까 금 아니면 쇠독을 쇠독? 아 아 흥 흥 흥 흥규형은 저한테 피파 졌어요 피파 졌어? 아 동생 놀아주는데 원래 어른들은 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아 솔직히 내가 어? 이긴 죽자고 하면 못 이기겠냐 아휴 지는 게 나을 뻔했다 그냥 어 피곤해 선생님 비시즌에 뭐하고 지냈어요? 저 살 안 찌려고 필라테스 다니고 등산하고 운동장 뛰고 너무 열심히 했다 근데 살은 찌더라고요 너무 새로 생긴 취미가 있으니까 저는 원래 움직이는 걸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응 그냥 이제 드라마 보는 거나 영화 뭐 봤어요? 슬기로운 깜빵 생활 아 좋아하는 배우? 배우? 연예인? 전 다 비치 좋아 아휴 둘 다 안 그럴 거 같죠? 원하는 배경음악일까요? 미워도 사랑하니까 미워도 사랑하니까 내 사랑하니까 내 사랑하니까 이까지만 하시죠 어떡해 잘 간다 죽고 있는 거야 비시즌에 뭐하고 지냈어요? 비시즌에요? 비시즌에 열심히 몸 만들면서 별거 없는데 별거 없는데 네 맨날 운동하고 쉬고 몸 관리하고 다이어트 들어가서 다이어트 다이어트요? 네 얼마나 빼야 돼요? 마일바운스에 한 4kg만 해봐요 4kg 빼서 90kg 몇 킬로까지 가야 되는데요? 아 지금 유지예요 아 유지? 조금만 빼면 좋은데 안 빠지도요 요즘엔 거의 밥을 안 먹어서 기운이 없어요 다이어트 음식 뭐죠? 샐러드 닭가슴살 연어 가끔씩 고기 드레싱 뿌려요? 아 뿌려야 돼요 안 뿌리면 낙이 없어요 제일 좋아하는 드레싱? 참깨? 참깨? 아 고소한데요 그거라도 먹어야지 사람 사는 거 같아요 저는 잘 살아있답니다 여러분 운동 열심히 하고 있고요 육아에도 열심히 또 참여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이야 이게 멘트가 안 나가네 야 진짜 도둑했어요 어? 어떻게 하는 건데요? 비시즌에 뭐하셨는데 한마디만 해주세요 비시즌이 더 힘들죠 비시즌 때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얼만큼 준비를 잘해서 이제 다음 시즌을 준비하냐니까 비시즌이 더 힘들어요 애기들은 이제 어린이집 못 가가지고 엄청 몰아주신 거 아니에요? 노는 것도 쉽지 않아요 자기네들이 너무 내가 놓는 게 아니죠 주로 뭐하고 오세요? 애기네들은 엄마가 힘드니까 도와주기 위해서 엄마가 없는 곳으로 아 아예 듣고 네 밖에 나가죠 아파트 단지 내에 이제 여러 개의 놀이터가 있는데 한적한 놀이터를 딱 알고 있지 애기들이 잘 안 오는데 목표는 두 시간인데 거의 두 시간 못 채워 그래요? 힘들어도? 네 자기네들끼리 놀면 좋은데 쌍둥이니까 이제 둘이 놀면 좋은데 쌍둥이하고 둘이 노는 게 아니고 오오 성향이 달라가지고 같이 놀면 얼마나 좋아 쌍둥이라고 이제 두 배 힘든 게 아니에요 백 배 힘든 상하이집 비시즌인데 뭐 하셨는지 한 가지 마시고 비시즌인데 파천을 지금 파는데 결혼 준비하느라 바빠가지고 선배들 만나서 밥 사주고 친구들 밥 사주고 경보의 결혼 때도 형이 소리 한 번 쳐줄게 하지마 원빈이 결혼 때도 같이 제발 하지마 원빈이 결혼 때도 박원빈 장가 간다 진짜 크게 아 근데 하지마 나 할 때는 조금 조용히 있다가 사진만 찍고 가줘 밥 많이 먹어 3만원 내보내? 에이 10만원 내주고 가야지 방 얼마야? 방 얼마야? 원가 얼마야? 57,000원 같은 팀인데 10만원은 내줘야지 아 원빈이 형 때 20만원 내고 왜 나는 그렇게 줘? 앞으로 나를 3년 더 안 할 거야? 말 잘한다 안돼 비시즌에 뭐 했는지 물어봐야 된단 말이에요 비시즌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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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런 형식적인 대답 말하는 거 아니잖아 아 그냥 북천 내려가서 뭐 했어? 소걸이 잡았습니다 자 가서 휴가가 아니었어요 어제 시즌 끝난 거 같아요 어디 가지도 못하니까 요행 몇 경우도 못 가니까 집에서만 있었는데 맨날 배달 음식 시켜먹고 배달 음식 제일 맛있어서 알려주세요 제일 맛있는 거요? 네 일단 1순위는 치킨이랑 매운 떡볶이 닭발 뼈파에요? 문뼈파에요? 아 둘 다 시켜요 아 뼈 발라먹다가 이제 힘들면 문뼈를 그냥 막 먹으면 그럼 국물파에요? 숯불파에요? 숯불 어 네 국물은 뭔가 그 뼈에 그 살에 그 국물에 그게 아직 스며들지 않았어요 여긴 뼈파에요? 뼈죠 뼈에 붙은 살이 뼈에 붙은 살이 뼈에 붙은 살이 뼈에 붙은 살이 제일 맛있는데 근데 요즘에는 손 여기 이거는 그냥 뼈가 없고 여기만 뼈 있는 거 있다고 하던데 음 보쌈파에요? 아니요 저도 닭발이에요 닭발이 제일 맛있죠 인슨이 닭발이에요? 네 저는 닭똥집 나 어제 닭똥집 먹었는데 나 닭똥집 좋아해요 닭똥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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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튀김 진짜 맛있지 네 튀김이 진짜 벌써 먹고 싶은데 갑자기 먹고 싶은데 갑자기 먹고 싶은데 아 갑자기 야식 얘기해가지고 배고파는데 야식 금지에요 했는데 야식 금지에요? 저는 많이 먹어요 맨날 사주세요 사랑하는 후배를 위해 아 영감님이라니 영감님이라니 영감님이라 인스타도 모르고 유튜브 좋아 나 알아 인스타 하는 남자야 아 인스타 남자? 아 와이프꺼 둘 다 못쓰면서 샵 알아 샵 이제 샵 샵 샵 석기 샵 최석기 샵 귀염둥이 알지? 35살이야 구독 좋아요 컷 구독 좋아요 구독 구독 좋아요 구독 난 둘다 알림 설정까지 구독